아빠 기다려봐? 비디냄새 나니까 오! 움직인다! 잘 찍네 그만 찍어 그만 찍으래 싫어 이쪽에 이렇게 해 응 알았어 왜 쌀 위에 올려? 이거는 그거야 소금이야 소금 이거 먹고 형 카페 같은데 열린 데 한번 갔다올까? 그럼 이거 카페 갈까? 괜찮아? 스윗한 거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빠 몰라? 아빠 몰라? 여기 움직일 거 있는데 기적거리는데 기적거려? 응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살짝 지나는지 금방 된다 금방 된다 금방 된다 머리는 따로 놓고 자가리를 딱딱 잘라 가위로 잘르면 될 것 같아 이따가 그래서 그 부분만 다 아까 형 말한처럼 이따가 버터 냄새 좋다 나중이 났어요 맛있어 나중 나중이 났어 사진만 찍고 나중이 났어 조심해 대화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대가리 자체를 다 지져도 다 먹으라고 그래야지 그게 낫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니면 이걸 버터를 한 다음에 오븐에 넣어보자 오븐에 넣자 오븐에 넣어서 보면 더 잘 것 같아 대가리만 따로 떼서 그쪽이냐? 맛있어? 네 맛있다 맛있다 빨리 먹어야지 엄마를 많이 먹어 맛있어 네 나의 음식을 해야 하나 응 추석에는 안 먹어야 해 빨 그렇지 응 물가치 묻었네 못었네 못었네 아, 그렇구나 지금, 자랑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을 하는거야 운전하는 게 어디 있는지?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? 담백할 거, 여기 거의 왔다 다듬으면 되겠지? 된거 같은데 이제? 오 된거 같다 맛있어 보인다 손으로 하면 뜨거웠잖아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자, 이거 먹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